학당 오셔서 몰라 하다 모른다는 마음만 아셔도요 지금 하나님이랑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? 하나님이랑 1초만 만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? 교회 다니는 분들 소원이 하나님이랑 1초만 만나보는 거에요 독대 한번 해보는 거 그렇죠? 여러분 지금 모른다 해서 근심 걱정 없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평안이 내 몸을 지배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돼있다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돼요 1초만이라도 끊어지면 또 해보세요 수시로 만나세요 아니 성령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꺼지지 않는 거는 힘들더라도 자꾸자꾸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양심 분석을 해서 자명한 게 뭔지 찜찜한 게 뭔지 읽어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십니다 찰나일지라도 천국을 여러분 맛보시고 천국을 여행하신 겁니다 그 찰나 찰나의 기억들이 여행의 좋은 기억들이 남아서 내 삶을 바꾸듯이 찰나 찰나의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 뜻을 따르는 양심적 삶들이요 여러분 애고의 삶을 조금씩 바꿔 놓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불이 꺼지지 않고 늘 그런 단계도 오는 거예요 자연이 와요 이건 자꾸자꾸 하면 자연이 되게 돼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더 본질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서 하느님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? 양심에 찜찜한 거 없으십니까? 이것만 보자고요 이거 봐서 당당하시면 지금 하느님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처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쵸? 보살로 살고 계신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기쁨과 환희 속에 내가 불성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내 양심에 걸린 게 없어서 더 행복하다 하는 상태를 매 순간 1초 뒤에 깨질지라도 지금 여기서는 누리실 수 있다면 아니 여러분 여행은 왜 가십니까? 다시 돌아올 걸 갔다 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참나를 왜 자꾸 아 근데 말씀대로 만나도 찰라찰라 끊기는 거 아닙니까? 일주가 안 되면 그거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늘 여행 다니는 삶으로 바뀌어요 천국 여행 다니는 삶 천국 여행자는 되셔야죠 일단 천국에 쭉 사는 건 아니라도 아 나 천국 갔다 와 한 번씩 갔다 와 이 정도 되면 부럽지 않나요? 여러분 몰라 하시다가 근심 걱정이 딱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 힘의 자리 그 영의 자리를 만나면요 완전히 색달라집니다 영혼이 애고가 전혀 다른 기분을 느끼게 돼 있고요 내 안에 이런 우주적인 게 있다니 내 안에 이렇게 광대한 게 있고 이렇게 초연한 게 있고 이렇게 평온하고 또 이렇게 양심적인 자리가 있다니 이 만남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날은 그날의 감동이 필요해요 오늘 또 하루 만나셔야 돼요 어제 만난 거 가지고 그 기억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점점 옅어집니다 기억은 옅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해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해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